이상혁 꼭 제가 여쭤봐요.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공유씨예요. 여성 연예인분들 나중에 저희 채널을 제일 최근에는 리사 리사분. 맞죠? 리사씨가 제일 최근에 말씀하셨었고 혹시 그 소식 적어주는지 기사로 말씀하셨죠? 사인 한 장을 부탁하셔서 보내드렸어요. 공유씨가 직접? 통해 통해서 BTS도 그렇지만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서 전 세계의 팬들이 팬덤에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마음씨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오셔서 감사하죠. 어쨌든 제 작품을 애정을 가지고 봐주신 거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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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은찬. 최한결. 내 청춘의 기록. 도깨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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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락시. 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. 아니야, 아니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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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실이 94cm. 하아.. 박보고. 액정 배우. 아 용의자 용의자. 제공 처리. 패션. 박보고. 사랑해. 기현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. 슬프다. 서복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. 서복. 서복. 동행. 아. 민견이다. 아 더 하고 싶은데. 이제 좀 올라왔는데 끝내네.